도전류와 변이 전류 중에서 변이 전류는 유전체에 흐르는 전류, 유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대표적인 것은 콘덴서입니다. 그런데 콘덴서 형태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기본 형태가 공기 콘덴서죠, 에어 콘덴서. 두 개의 극판을 공기 중에서 마주보게 하면 그게 콘덴서고, 이 콘덴서가 확장되면 그게 안태나인 셈이에요. 그래서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 이것이 변이 전류다. 그전에도 맨날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RC 효류를 넣고 여기서 스위치를 딱 닫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텐데 실제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자유전자가 나와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도전류고 여기서부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는 유전체 콘덴서고 콘덴서의 이 안에는 유전체, 유전체는 곧 절연체, 절연체는 자유전자의 이동이 없는 물질 그러니까 도전류가 안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 전류의 연속성인 자,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때 맥스웰이 만들어낸 얘기가 이 콘덴서 내부에, 유전체 내부에 흐르는 전류를 변이 전류, 영어로 displacement current라는 용어를 맥스웰이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맥스웰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러면 그 전까지 도전류에 대해서 파라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라든가 암페의 주의적분 법칙이 이미 성립했는데 이 변이 전류에 대해서도 그런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까 하고 천재적인 발상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수학자니까 그렇게 해서 수식을 넣어서 쭉 대입해서 나름대로의 새로운 수식을 만들어 봤어요. 그것이 맥스웰의 방정식이고 그 결론은 이따가 나오는 것처럼 바로 전자파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게 된 거죠. 수식적으로. 이 맥스웰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전기와 자기를 나타내는 방정식으로 전자파 해석의 기본이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이 컬입니다. 컬 H는 이게 이제 벡터의 회전이라는 기호죠. 그러니까 컬 하고 로테이션 이렇게 했는데 컬 이콜 로테이션 사실은 여기서 제대로 얘기하면 이 로테이션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로테이션이나 컬이나 이것은 같은 얘기니까요. 그래서 로테이션은 요즘 잘 안 쓰니까 오히려 컬 H는 J 플러스 라운드 데이바 라운드 T 전속 밀도를 시간으로 미분은값 그러니까 전속 밀도의 변화율 그런 뜻이고요. J가 뭐냐면 도전류예요. 그러니까 변이 전류가 없다면 그러니까 유전체가 없다면 뭐냐면 컬 H는 J 그거죠. 원래는. 컬 H는 J인데 거기에 변이 전류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J는 없죠. 토 전류가 토체가 같이 있는 일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자유 공간에서는 J가 제로라는 얘기는 전자의 이동에 의한 전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일반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J 성분은 없어지고 나머지 컬 H는 라운드 D 바 라운드 T 그리고 D는 전속 밀도 D는 입실론제로 E니까 그걸 대입해보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때 그러면 이것이 수식으로 해놨는데 이 수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는 걸 해석해봤을 때 전개가 시간적으로 변화할 때 전개를 시간으로 미분했으니까 전개가 시간적으로 변화할 때 자개의 회전이 생긴다. 그런 의미죠. 이 수식은 전개가 변화할 때 전개가 변동하면 자개의 회전이 생긴다. 그럼 그 다음 방정식은 자개가 변하면 전개의 회전이 생긴다. 이것이 그 다음 수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저 모양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결론은 보면 자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는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컬 E는 라운드 B 바 라운드 T 그러니까 자속 밀도의 변화율은 그것의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역 방향으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 전개의 회전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보조방정식 4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보조방정식으로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전속에 대한 가오수 법칙 그래서 다이버전스 자 이것은 다이버전스입니다. 이것은 다이버전스 이것 없으면 그라디언트 기울기 그러죠? 그래서 발산 발산은 로다 전속의 발산은 전화다. 전화량이다. 그런 뜻이죠. 그 말은 전화가 있으면 전속의 발산이 전속은 전화에서 나온 이 속 플락스가 전속입니다. 그러니까 전속이 발산한다. 이거 다르게 보면 플러스 큐클롬이 있으면 전속이 퍼져나가고 마이너스 큐클롬이 있으면 전속들이 글로 모여들죠. 그래서 플러스 큐클롬이나 마이너스 큐클롬이나가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발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석은 어찌냐면 늘리듯이 이런 자석이 있으면 이걸 탁 깨면 두 동양이가 나고 그럴 때 N, S극이었으면 탁 깨면 이것 N, S극 이것 S극이 남는 것이 아니라 탁 깨면 N, S극 N, S극 자석은 그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N극에서 출발한 자석은 반드시 S극으로 들어가지 저 혼자 우주 공간으로 나가거나 이런 일이 없다. 그것이 발산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간상 한 점에서 자석 밀도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또는 소멸되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고 추가적으로 변이전류 얘기를 하면 이 얘기는 하나 더 아이디 변이전류 아이디는 입술 논제로 이렇게 되니까 전에도 몇 년 전에 기사 시험에 이걸 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왜 생기냐면 교수한테 출제를 의뢰하면 귀찮으니까 대학원생한테 맡기고 그러면 대학원생이 그때 한창 공부하던 거라든가 요전에 수업한 거라든가 전에 연구실에서 기본 공부하던 거 이런 데서 하나씩 내거든요. 그러면 얄궂게 나와서 꼭 100점을 못 맡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콘텐서라는 말도 없이 극판이 두 개 있을 때 전압을 몇 벌드 걸었다. 간격이 D다. 전압이 V 걸렸다. 그럼 전기 의식이 얼마예요? D분의 V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V가 V 사인 오메가 D였다. 그럼 미분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이디를 계산하라. 그런 것도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이런 정도로 그리고 그러다 보면 변이 전류의 단위는 전류의 단위는 안 빼야지만 변이 전류의 단위는 안 빼고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아까도 잘 쓰셨는데 기왕이면 이렇게 전기하다가 조금 눈에 띄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요약을 해놓으면 채점을 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죠. 시간 여유가 있으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변화하고 있는 전기는 자괴를 발생시키고 자괴는 또 변화하고 있는 전기를 발생시킨다. 이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요거하고 요마로그를 합치면 요런 얘기가 되는 거고 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전자파의 존재다. 그러니까 송신기에다가 안테나를 연결하면 다이포를 연결하면 그 다이포를 양쪽 단자 사이에 뭐가 생기냐 전개가 생기고 그 전개에 신호를 가하면 변이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전개의 변화가 생기고 전개가 변하면 자괴가 생기고 자괴가 변하는 또 전개의 변화 요렇게 해서 공간을 퍼져나간다. 이것이 맥수엘이 전자파의 존재를 증명한 겁니다. 그 다음 파동 방정식은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전자파가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만족해야 하는 방정식 그것이 파동 방정식이다. 여러 번 이것도 했지만 조금 전에 했던 맥수엘 방정식에서 우에 거고 1식 2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2식에서 컬 H는 했는데 좌변과 우변에 각각 무엇을 곱했어요? 컬을 좌변과 우변에다가 한 거예요. 이것이꼴 컬하고 우변 요렇게 해놨죠. 그래서 요거 변이 뭐예요? 요 변이 컬, 컬, H는 그라디언트 가로열고 다이버전스 H 마이너스 나브라자성 H 요러거예요. 요까지 이렇게 요게 됐는데 이게 좌변입니다. 그런데 저 좌변에서 컬, 컬, H가 그라디언트 가로열고 다이버전스 V 요것은 뭐라고 했냐면 벡타 공식이라고 했어요. 유도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하여 드는 거죠. 위하여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라디언트 다이버전스 H에서 다이버전스 H가 항상 0이다 보니까 요 성분 없어지고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 나브라자성 H만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우변 요 부분 요 부분을 계산해봐서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입실론제로 뮤제로 라운드 T자성 분야 라운드자성 H 나왔어요. 그래서 요 부분하고 요거 요거하고 요거가 같으니까 양쪽에 마이너스 붙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버리고 그러다 놓고 보면은 나브라자성 H는 입실론제로 뮤제로 라운드자성 H와 라운드 T자성이 되는데 만약에 저기서 V자성은 V자성은 하고 V자성은 아니라 V는 하고 속도 공식을 맹그렸어요. 그 다음 나온 거예요. V는 루트 1 요것을 도입을 하면 결국은 저 위에 있는 것 같지? V자성분의 1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해진 결론이 뭐냐면 전파의 속도 공식 요게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네.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야기호다 안테나 구조와 특성 및 이득을 설명하고 공연기술 그래서 이제 안테나 중에서 요즘 뭐 무적이 안테나 종류가 많아졌고 그러기는 한데 그 대신 물론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테나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서 별도 않고 그런 일이 많죠. 그렇지만 그 많은 종류 중에서 중요한 안테나들이 몇 개는 있어요. 그래서 그 몇 개를 맥세려 방정식처럼 미리 준비한다면 그동안 출제 경험도 경력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야기 안테나죠. 야기 안테나는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안테나가 바로 야기 안테나입니다. 그래도 있듯이 이 안테나는 야기시하고 우다시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 팔목시하고 우전시죠. 한문으로는 이 두 사람이 만든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일본에서 빛을 못 보고 미국에 가서 2차 대전태 미군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안테나다 하는 것을 내가 어렸을 때 읽어본 일이 있어요. 이 야기 안테나에서 아까 다른 분 한 분 잘 쓰셨는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반사기하고 초사기 도파기 설명 좀 더 보충하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너무 없더라고 뒷부분에 잘 쓰셨는데 그래서 야기 안테나의 제일 큰 특징은 무급전소자죠. 또 이것은 기생소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급전선 송신용이든 수신용이든 급전선이 연결되지 않은 소자 즉 뭐예요? 여기 야기 안테나에서 반사기와 도파기들인데 반사기와 도파기들인데 이것은 급전선이 연결이 안 되면서도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야기 안테나에서 반사기나 도파기가 무급전소자가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이해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 중에 뭐냐면 내가 늘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내 생각에는 제일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신기에도 안테나를 연결했다고 칩시다. 수신기에도 안테나 연결했다고 어쩌면 이것을 등가효로로 그리면 수신기에도 4단자만 그러는 수신기 입력 단자가 이렇게 있어요. 수신기 입력 단자가 있으면 입력 임피던스가 이렇게 하죠. 모순 소스 기기에는 입력 임피던스 출력 임피던스가 있으니까 수신기의 입력 임피던스는 RI라고 놓습니다. 안테나를 연결해 놓으면 안테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전파를 수신해가지고 전압이 생기죠. 이것을 등가효로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전원하고 내부저항하고 전원이 얼마냐 전원에 이렇게 유기된 전압의 V는 전개강도 곱하기 시류길이 H2 무슨 안테나를 쏟아줬는지 시류길이가 있을 테니까 요즘의 전개강도 곱하기 시류길이가 등가적으로 전원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 RO R5입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수신안테나를 뭐 썼든지 하여튼 안테나니까 반드시 방사저항이 있을 거 아니라고 그 방사저항이 등가적으로 등가효로에서의 내부저항이에요. 마자마 내부저항 그러니까 모든 소스는 모든 소스는 반드시 전원하고 소스하고 내부저항이 이렇게 말하느라고요. 그러니까 수신안테나의 소스에서 전압값은 전개강도 곱하기 시류길이고 내부저항은 방사저항이다. 그런 얘기.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부하로 그러니까 수신기 입력이 뭐냐면 안테나로 봤을 때는 부하예요. 그렇죠? 부하에 공급되는 전력이 부하에 최대 전력 전송 부하에다가 최대 전력을 전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피던스가 정합되어야 되죠. 그러죠. 임피던스 그런 것 즉 뭐냐면 RRV하고 RY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전력면에서 보면 전력면에서 보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전력이 임피던스 정합이 되면 이것하고 이것이 같을 때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전력이 최대 전력이 얼마 전송돼요? 반드시? 50%예요. 50%는 수신기로 공급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50%는 여기에서 없어지죠. 부하자항 아이저 내부자항에서 그럼 안테나에서 내부자항 안테나의 내부자항에서 없어졌다는 뜻은 뭐예요? 발사됐다는 뜻이죠. 뭘로? 첨파로 열로써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안테나니까. 안테나에 전압이 걸려서 전류가 흐르고 안테나에서 전파가 나가는 게 그거잖아요. 안테나에 전압이 걸려서 전류가 흐르면 거기서 전력이 전파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 안테나 옆에다 어떤 도체를 놓으면 여기에 수신이 될 거고 시류 길이가 있을 거 아니라고요. 전개강도 곱하기 시류 길이 하면 이게 뭐가 생기냐? 고주파 전원 소수가 생기고 전원이 생기고 전압 부위가 생기 있으니까 전류가 흐를 거고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전파가 나가고 반사기는 바로 거예요. 안테나에서 나온 전파 위에서 전압이 수신되고 수신되고 그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흐르면 다시 전파가 나가고 여기서 나가고 그러니까 무급전소자의 역할이 뭐냐면 스스로 전파를 수신해서 전기를 발생해가지고 그 전기에 의해서 전파를 재방사하는 기능 그게 무급전소자라고 그런데 그 무급전소자에 전류가 흐르는데 이 안테나가 저항 아로로 했지만 실제는 임피던스일 거란 말이에요. 실수부가 허수부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안테나의 길이를 2분의 람다보다 길게 어쩌겠어요. 안테나에는 반파장일 때 정확하게 반파장일 때 73.13 플러스제이 42.55 오무죠. 그러니까 플러스제이 그래요. 플러스제이 뭐예요? XL이다. 유도성 리액턴스다 그 말입니다. 언제? 안테나의 길이가 정확하게 2분의 람다일 때 그러면 이 안테나의 길이가 정확하게 2분의 람다일 때 허수부가 있으니까 이건 공진이 안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없앨 때 어떻게 해요? 안테나의 길이를 약간 짧게 허죠. 그게 뭐였어요? 단축률 그래서 3%다 5% 이렇게 잘랐어요. 그런데 이것을 2분의 람다일 때 좀 더 길게 하면 이 값은 확 줄어들고 이 값은 커져요. 그럼 이거 무시할 수 있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뭐예요? 유도성 리액턴스예요. XL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XL이다. 그것은 뭐예요? 인덕턴스다. 그 말이에요. 인덕턴스다. 인덕턴스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늦다. 이 전기회력 기본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다시 생각해보면 전압을 유기해가지고 전압이 유기되면 전류가 흐르는데 지금 반사기인 경우는 유도성이니까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전류가 90도 늦게 흘러요. 그러니까 나가는 전파도 그만큼 늦게 나갈 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4분의 1람다만큼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투사기를 놓고 약 4분의 1 약 4분의 1람다다 놓고 반사기를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 나간 전파하고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재방사진 전파가 있을 텐데 재방사진 여기서는 역위상이 되고 그렇게 돼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대신에 여기서 여기서 이쪽으로 간 놈하고 여기서 이렇게 온 놈하고는 동위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뒤로 가는 놈은 역상이니까 상쇄되고 앞으로 가는 놈은 합쳐지니까 마치 뭐처럼 돼요? 반사판처럼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사기예요. 그래서 반사기. 그런데 요것도 정반대 특성을 갖도록 하려면 요 앞에다가 이제 뭘 갖다 놔요? 도파기를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파기는 어떻게 2분의 1람다 보다 짧게 짧게는 어떻게 돼요? 용량성 마이너스 J를 갖게 되고 전류가 90도 빠르게 흐르게 되고 그렇게 만들다 보면 도파기 쪽에서는 요 방향으로 가는 놈이 더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디렉터 도파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기한테나에서는 반사기는 몇 개 거기에도 나중에 갑자기 물어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반사기는 한 개예요. 한 개밖에 더 이상 만들 방법이 없어요. 도파기는 여러 개예요. 도파기는 더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야기한테나에서 소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도파기 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투사기는 뭐냐면 급전선이 연결되는 급전소자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반파장 라이플 폴디드 라이플 펜 안테나 코니칼 안테나 동축 다이플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투사기로 쓸 수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사기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반사기는 하나 도파기는 여러 개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형태를 보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우리 텔레비전으로서 보면 저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수직평파용 중간 것은 수평평파 VHF 대 채널 7에서 13번까지 안테나고 오른쪽 것은 VHF 로우 밴드 지상파에서 VHF 로우 밴드 채널 2에서 6 그다음에 가운데 것은 채널 7에서 13 맨 위에 것은 UHF 그래서 우의 것일수록 도파기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단양성으로 예민한 지향성을 갖는다. 반사기는 하누고 도파기는 여러 개다. 그때 이제 간격은 약 4분의 람다인데 그때 소자의 길이와 간격을 어떻게 적당하게 잘 만들면 예리한 지향성의 안테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안테나가 지향 특성을 보면 흠이 하나 있죠? 이렇게 이게 메인 로브 후방으로 가는 사이드 로브 사이드 로브가 좀 있다는 건 굉장히 단점이에요. 간섭을 이루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로브가 있다는 건 단점이고 이걸 지향성 예민하게 만들려면 도파기 수를 늘리면 되고 그런데 유도성 용량성 기본적으로 그런 길이가 주파수에 따라서 원래 길던 것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대역이죠. 어차피 정제파형 안테나는 협대역인데 그중에서 도파기 반사기를 만들다 보니까 좀 더 협대역이 되는 거죠. 가장 큰 단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도는 텔레비전 수신형 이라든가 고정통신 여러 군데 쓰지만 만약에 텔레비전에 쓰려면 문제가 좀 있다. 그런 얘기죠. 왜? 텔레비전은 비디오는 텔레비전은 영상 채널이 6메가엘 있으니까 광대역 안테나가 필요한데 약의 안테나 어차피 협대역이에요. 뭘 이런 거 아시지. 집이 적 그러는데 옛날에 프로덕트 곱셈입니다. 개인하고 밴드위스하고 곱셈거 이 값은 일정입니다. 원래 무슨 뜻이냐면 대역폭을 넓히면 뭐든지 개인이 줄어들고 개인을 높이려면 대역폭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텔레비전용으로 만든다. 그러면 광대역이 필요하고 광대역이 필요하면 어차피 이득은 조금 많이 손에 박으면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 우의 그림 같은 것은 뭐냐면 도파기 성능을 반사기 성능을 파라보라 안태나가 있는데 마이크로 3기가헬스 이상 도파관을 쓸 때는 전자라파를 쓰면 되지만 한 1기가에서 3기가쯤 되는 데는 도파관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럼 천상 어때야 돼요? 반파장 나이프를 써요. 이건 지지대고 지지대에다가 나이퍼를 이렇게 써요. 근데 그냥 언뜻 생각하면 나이퍼를 이렇게 놔두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 다이퍼를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온 놈은 파라보라 반사경으로 해서 예리한 지향성을 얻는데 여기서 오른쪽 것은 반사경을 안 갖췄기 때문에 다이퍼를 안 뜨나 원래의 지향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반치가 78도.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이거 반사기를 이렇게 붙이면 이게 거리적거리죠. 오히려. 근데 이게 거리적거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반사기를 놔서 이놈이 여기 가서 반사돼서 오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반사기입니다. 반사기. 약 4분의 1라운드 후방에다 이렇게 놀 거고 만약에 이게 원편파 같으면 이렇게 타이퍼를 십자가로 놓고 이것도 이렇게 놓을 거고 이렇게 놓다 보면 이걸 아예 판으로 놔둔다든가 이런 것들이 3기가 헬스 이하 위생통신 같은 데서 사용할 때 파라보라 안대나 1차 방사기로 쓸 때 이렇게 쓴다. 그런 뜻입니다. 저 맨 밑에 건 뭐냐면 중파방송국 송신선은 원래 수평면에 무지향성이에요. 그래서 실제 측정 결과도 무지향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지의 도전율이 다르니까요. 대지가 완전한 도체라면 수평면에 무지향성이 나와요. 그런데 어디는 산 있고 어디는 평야고 바다고 오면 바다 쪽으로 전파가 더 많이 나가죠. 이 지향성이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무지향성보다 지향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다 무지향성을 안테나를 설치하면 원래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버리죠. 바다 쪽으로 전파가 많이 몰려가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육지적으로 몰릴 필요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철탑 옆에다가 야기 안테나의 도파기 원리랑 반사기 원리를 써가지고 철탑을 하나 더 세우거나 그러면 지향성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이렇게 철탑이 0.53남도 철탑 톱 링은 아니고 주파수가 높은 적으면 0.53남도 그냥 쓴다고 그랬죠. 0.53남도 철탑에다가 이거 이렇게 묶어야죠. 지지선 그래서 지지선을 이용해요. 그래서 적당한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세우면 좋겠는데 이렇게 못 세우니까 지지선 일부하고 이렇게 동선만 그냥 내려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접지시켜보면 이것이 도파기로 동작을 해서 무지향성 안테나가 아니라 지향성 안테나를 만들어서 써요. 방송국에서. 맨 밑에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파의 편파성 전파의 편파성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는 직교 편파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은 편파의 종류를 지금 설명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건 폐지수 체계한 액세서리고 전파의 편파성의 최종 특징은 직교 편파 길이는 신호를 주고받을 수 없다. 같은 편파 길이만 신호가 전송된다. 이게 바로 전파의 편파성입니다. 그러니까 직교 편파 또는 교차 편파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직교 편파를 사용하면 전파를 재이용할 수 있다. 두 번 재이용할 수 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주파수를 두 번 쓸 수 있다. 어떻게? 직교 편파를 사용하면 그래서 거기 보면 편파가 뭐냐 전기 벡터가 어떻게 움직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런 거고 종류는 직선 편파 원 편파 타원 편파가 있다. 직선 편파는 이렇게 수평 편파와 수직 편파로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전기의 진동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면 자게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전기의 진동이 수직이면 수직 편파 전기의 진동이 수평이면 수평 편파 만약에 45도 편파도 사실은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직 다이퍼라서 수직 편파 수평 다이퍼론 수평 편파 그럼 45도로 다이퍼를 설치하면 45도 편파가 나올 텐데 왜 그런 말은 사용하지 않고 수직 편파와 수평 편파 이 얘기로 구분을 딱 짓냐 직교 편파니까 그래야 직교 편파 교차 편파 특성을 직교성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수직 편파 아니면 수평 편파 두 개는 직교 편파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전기의 벡터가 일주일에 일주일에 일회전하면 그것은 원편파다. 그래서 우회전하면 우선 원편파 좌회전하면 레프트핸드 서클라폴라리티 두 가지가 직교 편파다. 직교 편파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걸로 뭐가 있냐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위성방송 DBS DBS의 채널이 주파수 측에서 보면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이렇게 주파수 할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으면 채널이 딱 붙어있으면 어때요? 간섭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보통 때는 일반 통신에서는 어때요? 채널을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 띄죠. 요거라고 그래요? 가드밴드요. 근데 텔레비전 채널 같은 가드밴드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파 텔레비전 과거에 아나로그 통신 때 보면 채널 7 했으면 8은 그 동네에선 안 써요. 9 쓰죠. 11 쓰고 왜냐하면 그 중간 하나를 가드밴드로 이용했어요. 위성방송에서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할 때 요거 없이 쓸 수 있다. 좋은 점은 뭐냐?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하나는 RHCP 하나는 LHCP 니까 주파수 밴드 주파수 축상에서 딱 붙었어도 수신에 지장이 없다. 그러니 그래서 옛날에 내가 좀 몇 년도냐? 90년대 했죠? 90년대 프로젝트일 때 유성방송 수신기 배에서 쓰는 거 그거 안테나 만들 때 안테나를 일본 꼴 JROCP 수입을 했는데 거기에 수루뜨 거기 그 회사 독특한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일본 우리나라 텔레비전으로 보려면 어떻게 하냐? 편파가 다르니까 딱 뜯어보면 수루뜨 꽁꽁 있는 판이 있는데 그 놈을 갖다가 싹 뒤집으면 우리나라 행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썼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겹차편파예요. 그 다음 원편파 지금 했고 그런데 원편파를 쓸 때 좋은 점은 수직편파 수평편파 다 쓸 수 있도록 할 때 그런 거다. 타원편파는 뭐냐? 타원편파는 수직편파 수평편파 좌선원편파 우선원편파 송신할 때 사용자가 미리 딱 정해서 만들어서 쓰지만 타원편파는 뭐라고 했어요? 부작용 타원편파를 일부러 만들어 쓰는 일은 없습니다. 부작용입니다. 직선편파도 타원편파가 되고 원편파도 타원편파가 됩니다. 직선편파 이렇게 변화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지구좌계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로부터 내려올 때 전리층을 투과하다 보면 지구좌계의 영향으로 편파면이 회전을 해요. 그래서 타원편파가 돼요. 또는 마이크로파 같은 데서는 빗방울을 통과할 때 또한 타원편파가 돼요. 빗방울 할 때 비올 때 그러니까 편파특성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상에서는 다중반사 이동전화 같은 경우는 다중경로로 파가 오죠. 부딪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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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면 편파면이 회전을 해요. 그래서 타원편파가 되면 나빠지는 건 뭐예요? 교차편파 특성이 나빠진다. 직교편파 특성 교차편파 특성이 나빠진다. 그래서 교차편파 식별도 하는 거 있어요. XPD 크로스 폴라리제이션 디스크리미네이션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까 전파에 직교성이 있으니까 직교성을 이용해서 주파수를 두 번 쓰는데 직교성이 열화되면 간섭일으킬 거 아니라고요. 그것이 식별도가 나빠지는 거예요. 교차편파 식별도가 나빠지면 직교성이 있던 게 두 주파수에서 서로 간섭을 이렇게 새해 들어가는 일이 생기겠죠. 그런 것이 문제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는 안테나의 고유주파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번 시험에서 안테나의 기하학적 분류라고 그랬던가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외형상 기하학적 분류 그러니까 참 그렇죠. 그런데 다 그렇게 원래 쓰는 용어니까 그런데 외형상 분류해봐라. 그런데 그거 사실은 조금 약간 겹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니까 세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고 네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내가 그동안 많이 하던 얘기는 안테나를 늘 하는 얘기는 대개 한 1기가 헬스 이하 정도 정확하게 1기가 헬스 안은 아니지만 1에서 3기가 1기가 헬스 이하 정도에서는 주로 선형 안테나 라인타입 안테나를 사용하고 라인타입 그 다음에 1기가 헬스 대개 이상에서는 입체형 안테나를 쓰죠. 그래서 입체형 안테나는 다른 말로는 개구맨 안테나 영어로 어퍼처 타입 이라고 하거든요. 어퍼처 타입 이니까 번역하면 개구형 이죠. 같은 얘기입니다. 입체형 안테나 또는 개구맨 안테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형 개구형 그 다음에 어레이 타입 아니면 선형 입체형 사이에 판타입 판형 플레이트 모양이죠. 뭐 그런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제일 기본형은 하여튼 라인 타입과 어퍼처 타입 입니다. 라인 타입 안테나는 다시 구분을 하면 기본적으로 정제파형 하고 진행파형으로 크게 구분이 다시 돼요. 정제파형 과 진행파형 그러니까 정제파형은 안테나 상에 뭐가 존재한다 정제파가 존재한다 그런데 정제파가 존재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정제파가 생겼다 그 말은 공진이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에요. 공진이란 무슨 말이냐면 안테나의 길이가 파장에 공진을 해야 해요. 선로도 마찬가지죠. 급전서도 동조급전성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정제파형 정제파형 그 말은 급전성의 길이가 파장 반파장이든지 4분의 1파장이든지 2분의 3파장이든지 이렇게 딱딱 나누어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진행파형은 어찌냐 파동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공진인현상이란 말이 없어요. 진행파형에서는 공진현상이란 말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유주파수라고 하는 말은 고유주파수라는 것이 진행파형 안테나의는 없어요. 공진이란 것이 안 일어나니까요.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제파형에서만 있다. 참고로 진행파형은 안테나에 진행파가 있어야 되고 진행파가 있으려면 진행파 하면 늘 따라오는 말이 있죠. 임피던스 정합 부하저항에 종단저항에 있어가지고 임피던스 정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반파장 라이포를 보면 끝에가 똥 하고 탁 잘라버렸거든요. 임피던스 정합 없죠. 임피던스 정합 없으니까 여기 뭐예요? 정제파만 있어요. 정제파형이니까 안테나의 길이를 2분의 람다에다 딱 공진을 지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정제파형 안테나에서 쓰는 말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 형태가 안테나의 길이가 2분의 람다인 때가 될 거고 이것을 변형 변형한 게 뭐냐 이런 모양이지요. 도체 위에다가 안테나를 4분의 람다만 세우면 뭐가 생긴다? 전기영상이 생긴다. 전기영상은 전기자격 제일 기본에 나오는 거니까 전기영상하고 합치면 등가적으로 2분의 람다 다이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4분의 람다 한쪽만 있으니까 모노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이폴에 대응되는 용어죠. 그래서 이게 4분의 람다 모노폴이든지 2분의 람다 라이폴이든지 이것이 정제파형 안테나의 가장 기본 공진모드입니다. 길이가 2분의 람다가 아니고 람다라든가 2분의 3 람다라든가 이렇게 된 걸 보여요. 고조파 안테나 그랬죠. 고조파 안테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체로 써야 되는데 이 도체로 중파대에서는 이 도체를 따로 깔지 않고 못 썼어요. 대디를 도체로 간주한 것은 중파대 이하에서는 4분의 람다 수직접지 안테나고 VHF대 이상에서는 안테나를 저 높은 데에다 설치하니까 대디를 도체로 간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도체판을 직접 설치하죠. 그게 뭐예요? GP형 안테나 그라운드 플랜형 안테나 GP형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정제파형 안테나에서 그러면 등가혈호를 그리는데 길이가 2분의 람다다. 등가혈호를 그려라. 이것이 정제파 전류입니다. 이것은 정제파 전압파형이에요. 왜 이렇게 그리죠? 정제파 전류하고 전압하고는 90도 이상 차관하게 그리잖아요. 이 얘기 언제 나오냐면 맨 처음에 분포정수 회로를 다음 주에 해야 되나? 원래 분포 급전선 설명할 때 분포정수 회로로 선류를 해석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L을 통과하는 전압을 인가하면 L을 통과하는 거고 L을 통과하면 아까 전류가 전압받아 90도 늦지요. 90도 이상 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이폴 안테나를 여기서 급전 중앙에서 급전할 때 반파장 전류 최대 전압 최소 그런 거로 직렬공지 이 가운데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 이런 경우에 중앙에서 급전을 하다 보니까 급전점에서 전류는 최대 전압은 최소가 돼요. 그러다 보면 직렬공지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거로 등가회로도 직렬공지 회로로 그리는 거예요. 그런 거로 등가회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로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진주파수 FR는 2파이 루트 루트 L2 C 2분의 1 이렇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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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처음에도 개본반에서부터 맨날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공진 나왔으니까 공진의 정의 공진이란 인간 전압과 전류가 동위상인데 이 전압과 전류가 동위상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전압 V가 있을 거고 여기에 전류 그러면 여기에 부하를 연결하면 전류 I가 흐를 텐데 이 V와 I가 동위상이 돼야 된다. 그게 공진이에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가 동위상이 되려면 I는 I는 오무법칙에서 이렇게 될 거고 이것은 R 플러스 J X 이럴 텐데 이때 리약탄수 부분이 제로 이것이 제로가 되려면 이건 뭐예요? 오메가 L의 마이너스 오메가 C 2분의 1 이꼴 제로 이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푸는 것이 봐요. 2파이루트 L의 12분의 1 이것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이때 Q값은 Q는 R5 오메가 이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럼 로딩은 뭐냐? 안테나의 로딩 공진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공진을 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이런 말 지금 금방 내 생각낸 대로 쓴 말이에요. 내용이 그렇다는 원래가 로딩은 뭐냐? 공진이 안 일어났어. 그럼 공진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2분의 람다가 길이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안테나의 길이가 2분의 람다보다 길거나 또는 짧거나 그런 거죠. 안테나의 길이가 4분의 람다 보노폴 같으면 4분의 람다보다 길거나 짧거나 그랬을 때 그걸 공진을 시키기 위한 방법 그것이 로딩이다 그런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딩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베이스 로딩 센터 로딩 탑 로딩 세 가지가 있다. 그런 뜻이죠. 베이스 로딩 베이스가 어디가 베이스냐. 급전선이 연결된 부분이 급전선 부근 그게 베이스고 그 반대가 탑이에요. 그리고 저 중간이 센터 그래서 베이스 로딩은 급전선 이런 부분에다가 로딩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연장 코일하고 단축 용량 연장 코일은 뭐하냐. 안테나 연장 길게 늘어뜨리는 효과니까 연장의 효과가 일어난다. 언제? 코일을 집어넣으면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베이스에다가 코일을 집어넣으면 연장의 효과가 있다. 베이스에다 용량을 집어넣으면 단축의 효과가 일어난다. 연장이란 공진 파장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공진 파장이 늘어나면 주파수는 파장이 길어져야 된다는 주파수는 낮아진다는 거죠. 더 낮은 주파수에 공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연장 코일 여기서 보면 급전선 부분에다가 지금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연장 코일을 반파장 나이폴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애를 양쪽에다 집어넣어야겠죠. 애를 접어넣는다면 이렇게 두 개를 집어넣어요. 안전한 길이를 다이퍼를 다 길게 못 오면 여기다 오고 여기다 두 개 넣으면 돼요. 흔히 많이 쓰는 방식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지만 그 빈도 써붙으면 제일 많이 쓰는 스타일이 이거죠. 급전선 부분에다가 애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 지금 이렇게 된 말은 사용주파수에 따라서 이거를 올렸다 낮췄다 L값을 조정한다 그 말이에요. 슬라이딩 해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스타일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군대에서 보면 여기에가 지금 저거같이 저 그림에서 저런 L을 가변했어요. 왜냐하면 군용통신에서는 주파수를 훨씬 더 넓은 많이 가변을 많이 하게 돼요. 주파수를 많이 가변할 때마다 이 큰 집차의 안테나를 가다가 말고 이렇게 줄였다가 늘였다가 하기에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거 L을 갖다 집어넣으면 수시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을 L이라고 한다면 등가율은 L-E-L-C-E-R-E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합성 인덕탄스 값은 요건데 호일은 두 개 직렬로 직렬로 연결하면 그냥 저항에서 같이 더하면 되죠. 그래서 저거 같이 맨 밑에 있는 수십과 같이 2파이루트 LE plus L Mase 그래서 즉 주파수 F는 낮아지고 Fk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공진파장이 길어져 1 그러니까 연장 코일이다. 단축용량은 마찬가지. 그림에서와 같이 앞 그림에서처럼 C를 집어넣는 것이 그렇고 실제에 있어서 C를 집어넣는 일은 우리 주위에서 같이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대개 중파방송 송신소 같은 데 튜닝박스 이런 데서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죠. 이번에는 이 로딩을 저기 아마 여러분들한테 메일로 보내드린 것보다 조금 몇 줄 바꿨을 거예요. 요즘에 좀 더 길게 맹글었어요. 신경 좀 썼습니다. 요새 수강생도 줄고 그런다니까 신경 좀 썼습니다. 알아서 안 하고 내가 알아서 뭐냐면 탐 로딩은 기본적으로 반대편에 베이지의 반대편에다가 로딩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L이나 집중정수 L이나 C를 넣어갖고는 그런 효과를 못 느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 안테나의 급전 부분에 반대인 탑에다가 정전 용량을 만들어내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기본이 여계리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계리형을 처음 설명할 때는 안테나를 이렇게 설치, 4분의 람다를 설치하면 제일 좋은데 부득연히 여기 밖에 설치를 못 온다. 그러면 이 놈을 여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맨 처음 원리가 그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때 정제파 전류를 보면 이거고 이 놈은 이쪽으로 가서 이거죠. 그래서 이거고 이거가 되는데 그때의 이것의 시류 길이를 보면 이것이 H라고 했을 때 이걸 L 그러면 그러면 L 플러스 H가 4분의 람다가 되도록 이게 제일 기본 원리예요. 그랬을 때 이 H하고 이것의 시류 길이를 보면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같다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시류 길이 H2가 돼요. 그러니까 안테나를 이것 없이 썼을 때에 비해서 여계리형으로 했더니 시류 길이 H2가 거의 H2가 될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처음에 여계리형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수류 길이도 좋고 좋은데 이 부분은 이 부분에서는 수직 편파가 나가고 이 부분에서는 수평 편파가 나가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나가는 전파는 전파의 편파성 때문에 통신에 기여를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 무효복사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썼더니 이 위에서 수평면의 지향성이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지향성이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틀어져요. 여계리형으로 했더니 그러니까 방송국 송신소로라든가 이런 데서 쓰기는 조금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수평면의 지향성을 완전한 무지향성으로 하려고 보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여기다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다도 이렇게 했어요. 이걸 T형을 해요. 그런데 옛날에 학생들과 견학 가보면 방송국에 송신소 있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 있는 수평 라이펄 안테나 보고 T형 T형 그래요. 그런데 안테나 공학책에서는 그런 말 안 써요. 수평 반파장 라이펄인데 먼 데서 보면 T형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내려온 건? 안테나가 아니고 급전선이에요 동축 케이블. 그런데 진짜 T형 안테나는 이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KBS 제1라디오의 연희 송신소도 이런 걸 썼었어요. 아주 옛날 옛날. 50년대. 이게 T형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 부분과 대지와의 용량 뭐가 생긴다? C가 생기는 거예요. 이 C가 뭘로 작용한다? 꼭대기의 로딩으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탑 로딩이 된 거예요. 이것이 탑 로딩.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 C가 있었는데 이쪽에도 이렇게 있으면 C가 두 개가 되겠죠? 좀 더 커졌죠? 그러면 이것을 여러 개를 하면 C가 더 커지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공진주파수가 굉장히 저기 여기 밑에 나오나? 저 위에 있는 공식에서처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등가회로에서 단추 콘덴서는 단추경량은 C가 직렬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병렬로 들어간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쓸 때 이게 원래 등가회로인데 이렇게 C가 생기면 이 C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거 C, 이거 C 그럼 합성용이 아니라 이렇게 되죠? 콘덴서는 병렬로 연결하면 덧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뺀 후에 수식이 돼요. 그럼 분모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공진주파수가 낮아지죠. 즉 연장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 개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두 개, 이것을 여러 개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림으로는 여러 개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제작을 하려면 이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밑으로 우산형은 우산형은 이렇게 철탑을 세우고 이렇게 세우려면 이거 묶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고 땅에다 묶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용량이 한참 늘어났죠? 이걸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을 때 두 번째 그림과 같이 우산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우산형 안떼가 됐고 이건 대개 주파수가 낮아지 않아요. LF나 VLF에서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톱 링에서 얘기고 전체적으로 다 씌여요. 등가 위로가 이렇게 등가 위로서 보면 이렇게 안 떠지고 이 그림은 사진으로 철탑이 있고 이 꼭대기의 링 이것이 톱 링입니다. 그러니까 우산형하고 여계령 중간쯤의 용량이 이것이 되겠죠? 우산형은 굉장히 설치가 커지니까 그 부피를 좀 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여계령이나 우산형은 연장 효과로만 단순히 그냥 그러면 쓰는데 톱 링 안테나 주로 어디다가 많이 썼냐? 톱 링 안테나 연장 효과가 있긴 있는데 그것의 용도를 중파방송국에서 어디에 썼다? 0.53남도 0.53남도는 뭐예요? 중파방송국에서 많이 쓰는 이유는 중파방송국에서 이게 지표파 2층 반사파 중간에서 생기는 게 뭐예요? 페이딩 그래서 여기까지를 S 여기까지가 서비스에리아 양천구역 이 범위 내에서는 근거리 페이딩 그래서 이런 근거리 페이딩이 발생하는 S까지를 라디오 방송국의 양천구역으로 정했는데 이런 양천구역을 확장을 시키자 확장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냐 수직면내 지향성을 봤을 때 수직면내 지향성 수직면내 지향성 이거 이제 돼지고 4분의 람다 안테나를 4분의 람다로 했을 때 수직면내 지향성 이거예요 0.53람다로 안테나 높이를 이번에는 공진이고 뭐고 0.53람다를 이렇게 쫙 변형을 시켜보니까 0.53람다로 했더니 수직면내 지향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직면내 지향성 4분의 람다 때 지표판은 이거죠 0.53람다때는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표면으로 0.53람다때 더 많은 전파를 내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향특성의 원리가 이 방향으로 가는 걸 보면 4분의 람다 때는 이 전파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지표에 비해서도 상당히 큰 거지 그리고 이 전파가 어디서 2층에서 반사도에서 이렇게 와요 그것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회이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표판은 더 세게 그 다음에 2층 반사도 반사도 멀리 밀어내자 그러면 이 세기만큼 0.53람다때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각도로 나가는 이 놈을 생각해 보면 0.53람다라면 이 놈이 나와요 그러면 이 놈은 여기 갔다 여기 오니까 어때요 2층 반사바가 저 멀리 멀리 그래서 그것은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그게 무슨 그림이 되냐면 지표판은 이렇게 되고 2층 반사바가 2층 반사바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S 프라임 그럼 어때요 양천구역이 멀어졌죠 이 부근에서 일어났던 헤이딩은 없어버렸죠 멀리 밀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0.53람다를 쓰면 제일 좋은데 주파수가 높은 쪽에서는 0.53람다로 안데나 설치기술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500 몇십 킬로 600 몇십 킬로 이렇게 낮은 주파수 대해서는 이걸 0.53람다로 할 때 보면 300람다로 이렇게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높여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불편해요 안테나를 이렇게 높이면 우선 지지선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안테나 설치 부지부터가 넓어져요 여러 가지가 곤란하죠 그래서 어떻게 안테나는 그냥 4분의 람다를 설치하고 또는 4분의 람다를 좀 더 설치할 수 있으면 하고 나머지는 톱링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가적으로 0.53람다 톱링이 많이 쓰는 이유는 등가적으로 0.53람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이 쓴다 중파방송국에서 0.53람다를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에서 보시면 두 가지에요 철탑에 링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이 사진 같은 힘이 없지만 여기 링이 있어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없는 쪽은 뭐 1,300 몇십 킬로헬스 뭐 이렇게 된다든가 0.53람다를 다 세운 거고 이런 것은 주파수가 620믹 이렇게 낮은 경우 주파수 파장이 공진파장이 긴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센터로딩 센터로딩 센터로딩은 그림의 소화 같은 겁니다 그림의 소화 같을 때 늘 많이 그린 그림 있죠 내가 맨날 많이 그린 그림이 이겁니다 요놈 요놈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있고 요것으로 요 연장 코일 때문에 등가적으로 연장 센 성분이 요만큼이라면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등가적으로 사물에 남다 공진을 일으켰다 그럴 때 정계파 전류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 요렇게다 그 중에서 요 에너지는 뭐냐 PR 방사 전력이다 그런데 요 전력은 뭐냐 이게 바로 여기에서 소모되는 전력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안테나의 손실저항 부분을 보면 로딩 코일 저항 손실 그렇게 나와요 그 로딩 코일 저항 손실이 이 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이 바로 PL 손실 전력입니다 그럼 효율 2탄은 PR 플러스 PL 분의 PR이에요 요것이 크만커스로 효율이 나빠지죠 그죠 그래서 요 얘기를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잡담으로 말하자면 로딩 코일을 처음에 딱 배울 때 생각해 보면 아 로딩 코일을 사용하면 안테나의 길이를 아주 소형화할 수 있구나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단 말이에요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죠 로딩 코일을 써서 안테나를 소형화시키면 뭐가 나빠진다 효율이 떨어진다 손실이 커진다 손실 전력이 커져서 소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로딩 코일로 공지는 시킬 수 있지만 손실이 소율이 떨어지니까 가급적 로딩 코일은 안 쓰는 게 좋다 부득이 해서 쓰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요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거지 기접으로 갈수록 전류 분포가 크고 위로 갈수록 전류 분포가 작아요 그래서 요 길이가 한정돼 있을 경우에 애를 저렇게 기접 위에다 넣을 것이 아니라 요렇게 놓고 쓰면 전류 분포가 요 부근이 요 전류 분포가 작잖아요 그래서 중간에다가 애를 집어넣으면 다소간 약간의 효율 개선이 된다 베이스 로딩보다는 좀 더 효율이 좋다 이것이 센터 로딩이다 좀 쉬겠습니다